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 포트트리입니다 지난 2월 25일 샐리 데이비스 편을 올린 뒤로 이렇게 무려 두 달 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두 달 동안 공지 영상 후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구독자가 무려 291명이나 늘었네요 완전 날로 먹는 유튜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김에 새로운 컨셉의 영상으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이야기 사진을 취미로 하면 좋은 점 5가지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요? 막 카메라랑 렌즈 사면 몇 백 몇 천씩 깨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어떠한 취미를 하든 비싸게 시작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보다 비싼 자전거도 있고 비싼 낚시 장비 가지고 요트까지 빌려서 낚시하러 가면 돈 엄청 깨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싼 카메라가 없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 한 푼도 들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하면 이것저것 찍는 게 재밌어서 가족도 찍고 동물도 찍고 거리도 찍고 풍경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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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집에서만 있기 좋아하는 집돌이도 밖에 나가게 되고 새로운 것을 찾아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지런해지고 체력도 더 좋아짐으로 일석이조 사진과 함께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혼자서도 찍지만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사진으로 소통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진을 보는 눈이 생기고 내 사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기분도 자신감도 더 높아지겠죠? 이것저것 함께 하다보면 같이 전시도 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짐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다 보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렇게 커플 스냅도 찍고 각종 행사 사진도 찍고 공모전에서 상금도 받고 전시에 걸렸던 사진이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톡 이미지 사이트 같은 곳에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컨텐츠에 쓰여질 사진들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취미를 통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부족한 실력이라도 사진을 통해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사진으로 선물해서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언급된 것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추우스!